흠흠 짭짱몽잉 다들 어서 오시고요 형님들 일단은 바이비트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틀 전부터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바이비트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은 500리프를 입금을 하면은 50달러를 증정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비트 이거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됩니다이 그거 출금이 안 돼? 근데 돈을 딴 거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하죠? 근데 그게 맞지 솔직히 형님들 바로 출금이 가능하면 바로 뺄 거잖아 일단은 좀 물량을 좀 정리 좀 할게요 형님들 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출발을 해봅시다 형님들 아 그래? 야 일단은 30개만 잡아붓고 좀 청산 거 어디까지 나오나 볼게요 야 잠깐만 진짜 3월달 불장으로 가는 신호탄인가 지금? 아 설마 이 불장을 나 혼자만 못 먹는 건 아닌가? 나 절대 참.. 하거나 어어어 아 어 씨구네 뭐야 야 잠깐만요 청산가가 야 이거 아니 야 근데 잠깐만요 이거 청산가가 더 늘려주면 안 되나? 원래 형님들 교차는 이렇게 짧아요? 청산가가? 그러니까 청산을 당하면은 돈이 막 10만 원 100만 원 남는 게 아니고 막 천만 원이 남아버리니까는 배율이 높으니까 그러지 아니 배율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가? 이 새끼 도대체 돈 어떻게 딴 거냐? 짜꾸야 너 시청자를 개 돼지로 보니? 아니요 전 시청자를 개 돼지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시청자님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야 씨B야 잠깐만 이거 잘못했어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짝꾸야 저거 간만에 오늘 하자 거짓말 탐지기 아 근데 이거 거짓말 할 게 안 맞아 야 누가 질문 하나 해봐요 형님들 짝꾸님은 고양이 자세하면서 다시 닮는 것 중 아니 이딴 질문은 말고요 형님들 좀 질문도 급이 있잖아 좀 급 좀 아니 형님들 이게 뭔 방송이야 시청자는 개돼지고 돈줄이다 시청자는 개돼지고 돈줄이다? 아닙니다 시청자는 저의 사랑입니다 전 시청자 형님들 진짜 좋아해요 형님들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개돼지가 아닙니다 인정? 이게 진짜 맞다니까 형님들 이게 진짜 진실이야 저의 진실대맘 개돼지들이 래퍼러를 안 해서 짜증난다 저는 짜증 안 납니다 저는 그냥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제 걸로 래퍼를 안 해주시고 방송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진짜로 인정? 타코 오빠 오빠 집에 놀러 갔을 때 기억하시나요? 이태원 클라스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오빠가 자꾸 클라스 보여준다며 저를 범하셨죠 그날에 있고 싶지만 제 몸은 기억하... 기억나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요새 용느랑 눈감 자주 간다 어? 야 시발 뭐야! 개주작이네 다시 해봐 나는 여자는... 아 나는 여자가 맞아요 난 여자가 맞아 난 여자가 맞아요 난 여자에요 사실 야 시발 뭐야 이거! 나스닥 게장 5금전 오늘 나스닥 12,000불 깨지는 거를 중훈으로 확인해봅시다 자 11시 반 나스닥 12,000불 깨지나요? 야! 다시 자꾸 폼 찾아오죠?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더 빠져야돼 지금 이거 비트 너무 높은 거예요 그치 이것 봐 롱충이들아 티어 ㅈ가 아 야 진짜 이거 진짜 장 뭐야 아니 나스닥 아니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야 근데 지금 장이 어디서 익절해야 되냐 진짜 이거 100불 200불 할라먹어야 되나? 3일째 차틀 똑같은데 말이 되냐니요 야 뭐야 풀숏이야? 야 어떻게 진짜 한 달 만에 이렇게 실력이 달라지지?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진짜 물 좀 타보라고요?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지 말고요? 아이 시라고? 야 풀메수인데 시불에 물을 어떻게 타냐 야 호두형 롱 탔다고?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지? 야 나스닥 개나락 간다 나스닥 개나락 가 나스닥 이거 짝구형 그건 요즘 군대 고품하고 이불 좀 푹신한 이불 아니 이불을 준다고?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야 짝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니멸치 10공익이면서 왜 군대 갔다 온 척 하십니구마 하.. 이거 그냥 조교 출신이다 조교 출신 승 선 섬 ации 허신박스 우영한테 중도대장이 성타인데 1,303에 찌르려고 해서 내가 틱틱 틱 틱 충 오케충 노란 배치 공익영창충 앞지르기 현 현 현 앉았어 치 서졌어 치 와 근데 병장 월급 100만원이 ㅈㄴ 꿀이다 진짜로 나 병장 때 20만원을 못 받았는데 짭구야 지금 개판인 2등병이 부소대장인 상사 1303에 찌른다고 하면서 반역바까지 하고 부소대장이 작업시켰다고 그거 하기 싫어서 1303에 전화한다고 함 아 진짜 야 나 때는 상상도 못했다 나 때 2등병? 네 아니요 이거 두개 말고는 아예 다른 말에 쓸 수가 없었어요 형님들 인정? 그냥 무조건 네 아니요 야 야 형님들 뭐 나 3사단이라서 힘들었다 몇사단이라서 힘들었다 14년도 그 이후 군번은 그냥 다 개꿀이었어요 나 때까지가 진짜 힘들었어 야 이거 너무 안 깨지는거니까 지금 스위칭 한번 할까요? 버틸려고 하는게 좀 약간 수상하다 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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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형님들 정리 좀 하고 잠깐만요 다시 40개 어떤데 진짜 형님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오늘 하루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 돼지국밥과 소주 한잔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기다가 여자친구까지 있었으면 진짜 완벽한 그건데 언제까지 혼자 살거냐고요? 슬슬 결혼도 해야지 형님들 내가 진짜 잊은걸로는 저는 결혼 못해요 이번 생 나 이번 생에 결혼 못해 오늘은 좀 유익까지만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좀 비트가 좀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헤이 아 씨부레 아 미영이한테 연락왔네 아 오늘 미영이 범할까 혹시 오바나 오시오바나